박정진, 한화이글스와 재계약, 재결 계약 기간 2년 총액 7억 5천만원 점 박정진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와 재계약을 재결하며 현역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화이글스 9단은 29일 박정진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7억 5천만원의 자유계약 선수 FA 계약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한화이글스에서만 19년 차인 박정진은 이로써 2년 더 우리팀의 맏형으로 뛰게 됐다. 한화이글스 측은 변치 않는 기량과 함께 후배들의 성장을 도울 박정진의 2018년을 함께 응원해달라고 당두했다. 아 사장 유성 유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